음악 우리나라 상층에 머물고 있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일부 중부 내륙과 전북 북동 그리고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서해안과 강원도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일부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5시 현재 서울의 기온이 4.7도로 어제보다 6도 이상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대관령 지역이 영하 0.5도까지 떨어지는 등 일부 내륙지역은 오늘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점차 평균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호남과 제주 지역에만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강릉이 15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가 14도, 광주가 15도로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진도 해상은 오늘 구름만 지나겠고 물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의 날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